바쁘신 공무에도 제 동모들을 만나기 위해 오사카까지 방문해 주신 김성훈 수석 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를 방문해서 오사카에 응원한 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사카는 제가 다시 왔었습니다. 옛날에 도시사 시장에 왔었는데 평화통일 수석으로서는 처음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다녀가시고 제가 와서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부탁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대통령의 강렬 우상과 불빛이 되었듯이 그런 내용을 끈끈한 이런 이벤들이 오늘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해외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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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